마음 쉬워, 마음 쉬워. 마음 쉬워,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턱 쉬신데, 이거 턱?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얼굴 쉬신데. 얼굴 쉬신데. 잘해요. 우와, 이건 무시 못한다니까요? 네? 꿀. 꿀 하나에 나와. 너 잘 보이나 보다. 잘 보여? 갑자기 정색이 있어. 갑자기 정색이 있어. 아니. 아니. 그러면. 축구공만 잘 보여. 축구공만 잘 보여? 그래, 공만 이렇게 도는 거지. 아빠랑 승부차기 한번 해볼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뭐야? 아니야, 축하. 왜? 두 개를 중시 던진 거죠? 어, 두 개를 보였지? 어, 너 눈이 안 좋구나. 우리 여기 잠시 앉았다 가자. 너네한테 아빠가 맛있는 아빠 뭐 사왔게요. 시안이 뭘 제일 좋아하지? 돈까스. 돈까스? 동국 아빠가 또 뭐 준비한 거 같은데요? 시안아, 방심하면 안 돼요. 둘, 셋. 돈까스. 셋. 돈까스. 어? 아니에요? 돈까스. 채소들이잖아요. 돈까스. 그냥 채소인데 이게 뭔 돈까스예요? 어? 보여? 오빠, 방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돈까스. 밥이 더 돈까스러워. 돈까스 맛있다고. 아빠도 돈까스 먹어야지. 내 앞에 돈까스 먹어야지. 이 정도면 이제 포기할 때 되지 않았나요, 시안이도? 나도. 어? 자, 그다음에 시안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야채 같은 거 있지? 야채. 네. 아. 여기에 돈까스 있구나.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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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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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시안이 이거 별로 안. 시안이 안. 시안이 안 생활하잖아. 이제 뭐 다 포기했어요. 아니, 치킨을 두고 치킨. 아이, 저거 못 참죠. 그럼요. 시안이야. 시안이 안 갈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맘만 먹으면 다 와요. 맘만 먹으면. 지금 그거 당근 먹고 있잖아. 나 당근 손에 지었네, 당근. 나 당근 좋아해요. 당근 좋아해? 깜짝이야? 시안이도 통닭 하나 줄게. 자. 통닭이래, 저게. 아, 보인다니까요. 야, 똑똑하다. 이거 쓰면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되니까. 브로콜리네. 아, 연기력 봐요. 아니, 왜 저거 다른 걸로 해요.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브로콜리였구나. 이게. 자, 마지막으로. 좀 기대된다. 기대되지? 네. 시안이는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좋지. 짜잔, 아이스크림. 짜잔, 아이스크림. 짜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진짜 아이스크림. 아, 진짜 하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안 먹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진짜 아이스크림. 진짜 아이스크림이잖아. 나도 당해버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가 안경을 쓰고 싶어 해가지고. 진짜 안경을 칸구나. 오늘 하루종일 이거 끼고 다녔거든요, 안경. 이것만 쓰면 잘 보인대요. 이것만 쓰면 잘 보인대요. 아, 진짜 싸우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그러게요? 이야, 진짜 꿈에 그리던 안경이 저렇게 많으니 뭐 고르는 것도 어렵겠네요. 이야, 시안이 완전 박사처럼 생겼네. 시안아. 너 이거 쓰고 싶지? 이거 쓰려면 검사 눈이 나쁜지 안 나쁜지 봐야 돼. 선생님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자. 알았지? 뭔가 검사를 한다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렇죠. 이 화면 이거 보면 십자 읽을 수 있어요. 아, 일단 자연스럽게. 안 보여? 시안아? 그냥 무조건 안 보인다고. 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그림 같아요? 그림 같아요? 어떤 그림 같아요? 눈사람 같아요? 눈사람 같아. 정말 안경을 쓰고 싶나 봐요. 시안이가. 그러니까. 시안아, 이제 잘 보여? 시안이 읽어봐. 4, 3, 6. 4, 3, 6. 4, 3, 6. 아, 쓰니까. 진짜 안 좋은가 보다. 봐봐, 시안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보자, 시안아. 벌려, 크로스. 벌려, 크로스. 안 했으니까 잘 보지. 아이고. 지금 시안이 돼.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아, 다행이다, 그래도. 아이고, 그래. 시안이 나중에 축구선수 한다며. 축구선수 하려면 눈이 좋아야 돼. 눈은 시안이한테 엄청 소중한 거야. 시안이 나이때 딱 쓸 수 있는 안경을 아빠가 만들어 줄게. 알았지? 네. 응. 뭘까요? 궁금해. 근데 어떻게 안경이 돼요? 시안이 탐구 생활이라는 거 알아? 시안아, 이걸로 못 만드는 게 없어. 너 이걸로 거북선도 만들 수 있어. 거북선 만들어가면 1등이야. 뭐죠? 완성. 자, 시안이. 아, 어렸을 때 엄청 만들었죠? 그렇죠. 잘 맞추겠다. 너 아직 코가 없어서 그래. 아빠 봐봐. 아빠는 코가. 됐다, 그치? 안경점에 와가지고 수수깡 안경을 해가지고. 와, 멋있다. 아니, 근데 수수깡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시안이 나이에는 딱 어울리는 안경이에요. 그렇죠. 그럼, 시안이 완전 멋있다. 그럼, 시안이 완전 멋있다.